누구야? 누구야? 선배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동훈 선배님. 안녕하십니까. 방송 잘 보고. 하동훈. 하동훈. 왜 나오셨어요? 왜 나오셨어요? TV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. 파이팅 한번 하자. 네? 지금 지나가는 분이잖아요. 뭐야? 왜 그래? 왜 그러세요?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왜? 야, 걔네들이 뭐 정이 있냐? 걔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야. 우리 가족이 아니고. 왜 그러세요? 저 꼰등학교 배우고 계세요. 이게 눈 왜 그래. 선배님, 근데 여기 MBC인데. 왜? 여기 MBC인데요. 진짜 왜 그래? 진짜 이리 와. 오늘 게스트분이세요? 몰라. 친구, 나 정말 더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? 그 해명 전화를 방송할 때 했더라고요. 자기 개인 방송에. 개인 방송에. 어저께 방송 나가서 나 난리 났잖아. 내가 지금 전화를 할 거니까 네가 알면서도 안 돼. 죄송한데 왜 전화하셨나요? 민아야, 나 동훈 오빠야. 선배님은. 그 동안 되게 친한 척해서 너무 죄송해요. 동훈 씨는 얍삽인 거 같아. 얍삽인 거 같다고? 사적으로 안 돼요. 개인 방송 해야죠. 잠자꾼. 공개 사과방송인 거야. 우리한테 사과를 안 했잖아. 형, 그럼 지금 얘기해줘. 뭘? 런닝맨이야? 야, 이 새끼야! 정확하게 얘기해줘. 국밥을 사줬다고 했잖아요. 우리는 국밥을 안 사줬어. 자, 앉아, 앉아. 뭐야? 앉아. 잠시만요. 뭐야? 왜 혼자 이렇게? 누구세요? 앉으시라고. 멀쩡해. 나 멀쩡한 거 몰랐어. 뭐야? 선생님, 오늘 너무 멋있어요. 갑자기. 왜 저래? 뭐야, 나 지금 반했어. 해보십. 거기 맨 밑까지는 재성치나. 아, 그래, 그래. 밖에서 들었어요. 들었어요? 아무래도 우리 하하 형 때문에 다들 논쟁이 좀 있어요. 많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죠? 네.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개인 방송에서까지 계속 이용하니까. 이용하죠. 해명한 거라고. 해명한 거라고. 해명한 거라고. 우리 지금 회복이 필요해. 자, 이거는.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. 아니.